반대편 쪼고 있어봐요 어디요? 저쪽? 아니 거기 말고 반대편에서 막 보잖아 페이크? 페이크 페이크 밑에서 나올거야 밑에 아니면 왼쪽 저쪽 왼쪽에도 똑같이 되있단 말이에요 에임 올려보세요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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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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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? 바로 그곳 거기서 나올거야 아마 야 드론 아이씨 이분 레벨 240 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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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왔네요 아까 딱 문 열었을때 한번 팍 쓰면 쟤 죽는거죠 어 정직하죠 정직하게 들어간다 시간이 없다 안써야 돼 좋지 않아? 알고 있어요 지는거죠 너무 좋아간데? 뒤뒤 뒤에 올거같은 느낌 왼쪽 아까 있었거든요 어 소리납니다 그죠? 아니 방 왼쪽 안에 말고 저기 왼쪽 넘어서 왼쪽 정직하게 들어간다 정직하게 들어간다 정직하게 들어간다 왼쪽에서 낙스 왼쪽에서 네 에헤이 이럴때 선광탄이 좋은데 아멘 정직하게 들어간다